진피를 구성한 콜라겐 타입과 100% 일치하는 성분의 진피 콜라겐 앰플 히알루로닉 메조체인지 롤러가 피부를 깨워주고 미세한 피부끼를 열어 앰플을 피부 깊숙이 넣어주는 것 제가 주력으로 생각하는 것은 피부의 탱탱함? 이런 물광? 그런 것이 많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롤러에 있는 침들이 피부를 약간 기분 좋게 자극하는 느낌? 침이 있어서 그런지 피부가 되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아기 피부처럼 탱탱해졌다는 그런 느낌? 그리고 제가 그거를 한 2회 정도 사용해봤는데 뭐 했냐 피부과 갔다 왔냐고 저는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